한국학생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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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4월 27일 LA 한국문화원과 칼스테이트 유니벌시티 샌버나르디노의 한국학생회가 한국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. 샌버나르디노 유니벌시티에 와서 한국의 우수한 한지공예와 민화를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주러 왔습니다. 단순하지만 또 재미있게 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싶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황공예입니다. CSUSB 2018은 올해로 네 번째고요. 특별히 한국문화원에서 지원해주시는 워크샵을 시작으로 해서 회사를 시작합니다. 아트 워크샵이 끝난 후에 저녁 리셉션이 따르고 그 이후에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티켓은 매진됐고요. LA 한국문화원은 민화 및 한지공예 워크샵, 한식 소개, 전통무용 공연, 그리고 K-POP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. 한국문화원 그동안, 액정도 많아서 그 대신에 구축하는 과정으로 소식을 통해 한국문화원 인형 스페링 연결 만족하는 교육 수입 강련된 교육 교육